박수 어떻게 생각해? 이제 그만 과거를 정산해두지 않을까? 동감이야. 이제부터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기억과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 모두를 알아낼 생각이야. 내가 할까? 아니면 네가 할래? 물론 내가 해. 내가 감당했던 진실이 뭐가 될 때 이제부터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야. 네가 떠오르는 용기가 있을까? 그 기억을. 물론.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통을. 물론이야. 네 기억은 곧 내 기억이야. 네가 감당했던 고통은 곧 내 몫의 고통이야. 네가 했다면 나도 해. 왜냐면 너는 곧 나니까. 다시 말해줘. 나는 곧 너니까. 너는 곧 너는 곧 너는 곧 너는 곧 너는 곧